가자! 나무와 함께 페어 넘겨드리죠! 자! 정신이 물론 터졌군요! 놀라운 명령이네요. 저 부표처럼 흔들리는 놈이 제 1 사냥감이겠네요. 가서 끝장내죠. 전투에 임하겠습니다. 자! 지금이 기회인 것 같소! 부위 파괴! 돗대를 부러뜨리는 것만큼 중요한 한 방이었어요. 자! 한 건 했고! 흠 전투에 임하겠습니다. 전투에 임하겠습니다. 전투에 임하겠습니다. 전투에 임하겠습니다. 남편의 전투에 임하겠습니다.